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티입니다. 오늘은 초강력 자력 세기를 자랑하는 봉좌석을 이용하여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의 클립을 선별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봉좌석은 보통 긴 파이프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으며 원하시는 길이로 조정하여 제작이 가능합니다. 보통 가우스는 만, 만이천, 만삼천, 만사천 가우스의 매우 강력한 자력 세기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선별하시려는 상대 물체 또는 설치 환경, 사용 조건에 따라서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규격이지만 강력한 자석을 배열하여 매우 강한 힘으로 물체를 선별하실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빠르고 쉽게 많은 양을 선별할 수 있었어요. 봉좌석은 양쪽, 한쪽의 탭을 낼 수 있으며 손잡이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손잡이를 추가하면 보다 편리하게, 안정적으로 철편을 수거하실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역시 매우 강력한 자력으로 빠르게 색깔 클립을 선별하였어요. 봉좌석은 내구 손잡이를 추가하게 되면 자력 온옥수 조절이 가능한 타입으로도 제작이 가능해요. 주자력부는 이쪽 부근으로 평소에는 자력이 발휘하다가 이 상단에 있는 손잡이를 위로 올리게 되면 자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편리한 자력 조절이 가능하며 강력한 자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력이 발생한 상태고요. 빠르게 철편이 수거됐고요. 손잡이를 위로 올리게 되면 자력면에 붙었던 클립은 자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원하시는 사양으로도 제작은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작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봉좌석 철편 수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